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성일의 혜택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장은 다음주에요. 7월 28일.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우선 증권사별로 최종 경쟁률부터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중복청약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중복청약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청약한 증권사의 것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효처리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각 증권사별 중복청약 건수와 주식수를 제외하고 최종적인 결과, 표에서 가장 오른쪽 칸의 수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비례 경쟁률은 KB증권 2421.61대1, 대신 증권은 2509.64대1, 삼성증권은 1766.98대1로 확정이 됐다는 거 조금씩 낮아지기는 한 거예요. 레벨이. 자 그러면 각 증권사별로 비례 배정할 때 단수주를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배정을 잘 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KB증권은 소수점 상위 20개 청약 단위에 한 주씩 추가 배정을 했더라고요. LG엔솔대와 같은 방식입니다.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 거. 제가 표에 기재해둔 청약 단위가 바로 소수점 상위 20개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수점이 0.4대인 3,500주, 6,000주, 18,000주 단위까지도 추가 배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 배정을 다 하고도 4,178주가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단위인 21번째, 1,000주 단위에다가 추첨을 통해 배정했다고 합니다. 즉 KB의 1,000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운이 좋으면 비례 1주, 운이 없으면 비례 0주로 결과가 갈렸을 거예요. 자 다음 대신증권. 이번에는 배신하지는 않았네요. 단수주가 충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선 5,4,6입을 칼같이 적용을 한 뒤에 남은 단수주 9,562주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소수점이 높은 구간에 순차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를 해둔 구간이 그 차순위 소수점 높은 구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보시면 0.5대죠. 0.6 미만임에도 올림 배정을 받은 운 좋은 분들인 거죠. 이 구간에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2만 9천주 청약자는 총 40명인데 배정할 수량이 39주만 딱 남았나 봐요. 하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신증권에 2만 9천주를 청약하신 분들 중에는 딱 한 분만 진짜 운이 없게 비례 11주를 받았을 거고요. 나머지 39명은 12주 비례로 챙겼을 겁니다. 네 다음 삼성증권은 5,4,6입 적용 후에 1,330주가 남았대요. 이걸 천주 청약자들 대상으로 추천 배정했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천주를 청약한 사람이 총 1,64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330명은 한 주를 받은 거고 나머지 313명은 그냥 비례 0주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정확한 배정 내역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최종 배정 내역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미달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 당연히 없었습니다. 특히 이 우리 사주 미달이 없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어요. 성인하이텍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을 단순히 계산해보면 약 8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우리 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우리 사주 대출까지 받아서 청약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로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로 묶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장 이후 1년 뒤에나 팔 수가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그 등등 영끌에서 우리 사주를 청약했던 직원들의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성인하이텍에 우리 사주 미달이 없었다는 건 직원들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종 의무부의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38.66%에서 56.1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럽기는 해요. 그나마 3개월과 6개월 확약 비중이 높다는 건 다행이고요. 근데 왜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많이 끌어올려주지 못했을까? 어떻게 배정을 했길래? 기관 유형별로 신청 주식수 대비 배정받은 비율을 보면 약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 실정 유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높은 비율로 배정을 해준 영향이 조금 있다는 거. 보시면 배정 비율이 0.047%예요. 그렇다면 확약을 신청했던 국내 운용사나 연기금 쪽보다 오히려 배정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을 했다면, 국내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했다면 이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성인아이텍도 외국인 특혜를 적용한 모습이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우려가 됐던 내용입니다. 수요 예측 영상 기억나실까요? 이 종목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고 미확약 거래 실정 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신청한 수량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래도 최종적으로 50% 이상이면 낮은 건 아니니까요. 대형 IPO들도 최종적으로 50%대를 기록해 준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얼마나 될까? 34.57%에서 27.64%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64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 주주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누구고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지 뭐 이런 내용은 상장의 체크 포인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라이텍의 헝가리 공장 화재 관련 내용은요. 뭐 느낌상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매우 높은 관심도가 상장의 성과로 연결되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